좋은 생각은 마음의 힘이 됩니다. 한 주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미녀와 야수의 조은님 청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 MC 유해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한 주 동안 감사하는 마음의 힘이 됩니다. 이렇게 좋은 힘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. 마음의 힘이 됩니다. 마음의 힘이 됩니다. 정신 가닥에 장갑만 주면 이 내 품에 안길 마음의 힘이 됩니다. 마음의 힘이 됩니다. 이렇게 좋은 힘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. 마음의 힘이 됩니다. 마음의 힘이 됩니다. 고정신 가닥에 장갑만 주면 이 내 품에 안길 마음의 힘이 됩니다. 고정신 가닥에 장갑만 주면 이 내 품에 안길 마음의 힘이 됩니다. 고정신 가닥에 장갑만 주면 이 내 품에 안길 마음의 힘이 됩니다. 고정신 가닥에 장갑만 주면 이 내 품에 안길 고정신 가닥에 장갑만 주면 이 날